요즘 비가 좀 힘들어 마지막! 흐르는 시각! 네! 다음 부분이 너무 괜찮을 텐데 그..그..그..그 느낌이 너무 소원이니까 필시니까 한번 저 부분을 잡다가 한 번을 잡아라 근데 안 아프다? 왜요? 안 아프구나 왜요? 안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허리가 안 아프다니깐요? 아까 그거랑 어깨 긴장돼서든가 어깨 긴장이 안 됐어 완전 편안했어 아 뭐야? 방금 진짜?